최근 암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암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요법이 암치료 중인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우리 병원 암교육센터는 최근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51명에게 6주 동안 총 12회의 명상요법을 시행한 결과 명상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 51명에 비해 불안과 피로감이 감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. 방사선 치료와 명상을 함께 진행한 환자들은 불안이 평균 6.84점에서 5.51점으로 20% 정도 줄었고 피로감은 평균 3.94점에서 3.46점으로 12% 감소했습니다. 또 환자들 스스로 느끼는 삶의 질은 평균 57점에서 70점으로 향상되었으며 일부에서는 호흡곤란에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연구 결과 명상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아 보안의학 분야의 대표적 국제학술지인 보안대체요법에 게재됐습니다. 명상은 훈련만 잘 된다면 암환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특히 환자 자신이 치유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암환자들에게 치료의 자신감을 높여 전체적인 암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 한편 암교육센터는 암치료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암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